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방임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규제받지 않는 사소한 일도 이곳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된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다양한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80대에 달하는 직장에서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여성단체인 아이리스 하우스에서 하는 일은 청소년들의 AGE 예방과 성교육을 위한 위생키트를 포장하는 일. 임금은 시간당 1달러에서 5달러 사이다. 성교육을 요구하는 방에서 학생들에게ampa 밖의 요구를 기회에 혹은 도 torn에서 공공자에 대해 가야 지금 학생들에게 말하는 방법을 교육을 다루고 교육을 다루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방법을 경험하는 비중 학생들에게 말하는 youtubers 교육의 발견이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이 학생들은 인턴 제도를 통해 학교 밖 세상에 대해 배운다. 작고 사소하지만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에티켓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협력업체는 학생들이 이 기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학교에 보고한다. 인턴 활동도 학교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다. 꿈이 뭔지도 모른 채 마음의 문을 닫았던 이들에게 와일드캣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됐다. 학생들은 어떤 의미가 될까? 학생들은 어떤 의미가 될까? 학생들은 학생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저의 정의가 될 수 있을까? 학생들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까? They feel like, oh, we can't do this. And then what happens is they go and do an internship in a major company and they say, I can do this. I belong here. So that's the kind of thing that happens. They don't realize that you can fit in the real world. You can do it. It's not magic. And once they have that exposure, it really makes them feel important too. It's not magic. 세상의 모든 꼴지들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Wildcat 고등학교는 교육이 곧 미래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고 있다. 이 학교가 바꿔놓은 건 성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 학교가 이 학교가 이 학교가 아멘 아멘